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자 여기 책 제목이 보이죠 공인중개사 공전무 기출 적중 문제집 그래서 자 공신법 문제풀 실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부터 이제 나가는데 챕터 1 총론이 이게 나오죠 근데 앞에 이제 총론 부분은 자시험 문제 요지를 체결해지면 안나오고 있어요 안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정고사를 보게 되면 목차는 일단 뭐가 생기면 토지가 하나 생겼죠 토지가 생기면 국가가 뭘 정해요 등록사항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사항은 행정구역 소재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라고 하는 이 토지폐상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합니다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지적은 시험 문제가 거의 뭐에요 큰 목차 아니면 큰 목차 아니면 뭐에요 그 목차 안으로 이제 세부적인 목차 있죠 이 작은 목차 그게 시험 문제에요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국가가 다음 중 뭐에요 등록사항에 대한 사항이다 이 등록상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 틀린 것 하게 되면 또 이제 작은 쪽으로 들어가면 이 등록사항 중에는 뭐가 있어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땅번호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있고 이 좌표가 있잖아요 자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다음 중 뭐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 틀린 것 다음 중 지목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있죠 올해 지본도 꼭 나오고 지목도 꼭 나오니까 이건 봐 두셔야 되겠다 근데 면적도 올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면제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 다음에 뭐에요 경계에 관한 사항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에요 12문제 지적 몇문제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있죠 최소한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 두셔야 되요 어디에서 이 지적에서 뭐에요 자 지적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이 안나오면 다른 데서 맞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에요 다음 중 뭐에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자 종합적인 문제 공부에 공부의 등록사항이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 아니면 소 제목으로 들어와서 뭐에요 대장의 뭐에요 대장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옳은 것 자 옳은 것을 자 전부 걸어라 아니 뭐에요 틀린 것은 옳은 것 이렇게 나오고 자 예컨대 공예전면부하고 대중공업부 장례리로 나왔죠 공예전면부하고 대중공업부의 공통사항을 전부 걸어라 아니면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지적도 의미하도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뭐에요 이 경계점 이 좌표등록부 있죠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 등록사항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거 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긴다 자 이동은 달라지지자죠 움직일종자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 그래서 다음 중 시험 문제 큰 제목 자 토지 등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 아니면 이제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면 다음 중 신계등록에 대해서 다음 중 등록전에 대해서 다음 중 뭐에요 토지 분할에 대해서 다음 중 토지 합병에 대해서 다음 중 뭐에요 지목변경에 대해서 자 다음 중 뭐에요 토지가 바다가 된 등록 말 수 있죠 자 이렇게 항상 큰 제목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오면 이 작은 제목이 시험 문제에 자 이 시험 문제를 등장해 그래서 자 이 지적은 12문제가 뭐가 나올지 뭐에요 시험제 보면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을 정답을 찍던지 정답을 찍지 못하는 그건 둘째치고 문제가 무슨 문제에 나온 걸 다 알기 때문에 일단 접근할 수가 있다 접근할 수가 그래서 뭐에요 마음 편하게 찍어볼 수는 있다 찍어볼 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지적은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에요 왜 이제 딱 보면 뭐에요 많이 눈에 띄고 많이 배웠던 얘기고 많이 풀어봤던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동이 생기면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 정리는 뭐에요 정리는 우리가 뭐에요 소유자 정리 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죠 항상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소유권은 같아야 되니까 소등심 등기부가 등기부가 중심이다 자 소유자 정리 등록상 등록상에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게 등록상 이 정도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뭐에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해줘요 소유자한테 내용을 알려주는 것 자 지적을 정리한 후에 통제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자 통제해서 알려주면 이 소유권은 꼭 같아야 되니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자 그런데 토지표 이상이 바뀌면 표제부 니네 표제부 거치라고 부동산 표시를 촉탁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파트간 4정도 계는데 보통 여기서도 한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해요 그래도 측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자 이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있죠 이거는 뭐에요 소재가 변경돼든 지번이 변경되든 지목이 변경되든 절대 뭐하고 상관없어요 측량과 상관없어요 여기서 합병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다음 시험 문제에 올해도 이제 다음 중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고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고 이런게 쉬운 문제라요 그 시험제라면 안되는거 확실하게 안되는거 4가지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여기에 뭐라고 합병 하나 더 집어넣었고 이 4가지가 4가지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열두 문제니까 자 이 구속고 올해는 이제 뭐에요 올해는 측량 기간하고 있죠 측량 기간 기간 중에서 그 절차 중에서 기간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좀 봐주셔야 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총측 부분은 잘 문제가 아니니깐 기본적인거 기본적인거 문제가 나왔던거 있죠 기본적인거 한번 자 이해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6페이지에 이제 뭐에요 6페이지에 그 1번문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기는 내용에 관한 설명도 틀린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 법은 이 법은 자 거기 1번처럼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업 공부에 작성 및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공부에 등록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그 등록된 사항을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토차 국토계획은 뭐에요? 국토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도시환경 있죠? 그건 뭐에요? 지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지적법은 이 법을 만든 뭐에요? 이유가 뭐냐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거에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국토를 뭐라고? 국토를 이렇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있죠?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세 세금을 거두려고 이 법을 자 운영하는 것이지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이 아니다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은 몇번이?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에요 자 그 2번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에 관한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써있는데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해요 근데 2번은 뭐에요? 등기 등록객체는 지적과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그렇진 않다는 게요 자 말 그대로 지적은 지가 땅지자니까 토지에 관한 상황이지만 이 등기는 뭐에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모두 있어요 건물 등기부도 있다 그래서 뭐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는 등록객체가 토지도 건물도 두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면 3번은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지권등력과 단독인청이고 등기는 당사신청과 공동인청주에요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를 매립했으면 국가는 이 땅에다 뭘 거둬야 돼요? 세금을 무조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반드시 뭐에요? 반드시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장을 만든다는 건 뭐에요? 이렇게 직권등록이다 이게 직권등록 직권등록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디에 이 수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답에다 뭘 줬어요? 이런 거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이게 뭐 대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토지 등이 생겼다 토지 등이 생기면 신청을 한다 신청을 누구만 신청하라고? 간만에 신청하니까 단독 신청해요 자 이렇게 직권, 직권등록이고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지적은 땅지자죠? 지적은 땅지자니까 지적이니까 지이니까 뭐에요? 지이니까 뭐라고 기억하자니까요? 직권이다, 지이니까 뭐라고? 직권등록이다 자 수유자만이 신청한다 근데 등기는 뭐에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아야 돼요 당사자가 그래서 절대 뭐에요? 강제성이 있는 건 예외적이에요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가 신청해 와야 된 거니 등기를 받게 해서 등기부를 받는다니까 등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당사자니까 디귿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디귿이다 그러니까 뭐에요? 자 등기법은 디귿이니까 등기법은 디귿이니까 등기법 당, 등기법 당 이렇게 등기법 당사자 신청주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치면 이런 식으로 뭐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만약에 누가 갑이 살아있으면 갑이 신청할 것이고 갑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뭐가 이뤄지고 상속 이뤄지고 믿법 997조에 의해서 누가 의리라는 상속이니 소유권자죠? 그래요 왜? 법에 의해서 그렇다니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소유자, 소유자가 보존 등기 누가 신청했어요? 의리 신청하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완료통계 보내주고 자 우리 왜 등기했어요? 자 병아대 땅파를 막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다시 보내주고 그죠? 보내줘서 소유권자가 뭐에요? 일단 보존 등기 사회에서 의리됐고 이전 등기 사회에서 누가 됐다고 병이 됐다 보내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항상 뭐에요? 등기부와 대장은 뭐에요?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등기는 의무자 의리라는 사람과 권리자병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 신청주의고 공동인청주의를 기본제도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3번에 등록방법으로는 지적원, 직권등록과 단독 그 다음에 등기는 뭐에요? 당사자 신청주의와 뭐라고? 공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방법은 지적원 뭐에요? 세금을 뭐에요? 논에다가 집주어 놓고 신고 안했는지 신청 안했는지 그런걸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심사는 뭐에요? 실적으로 심사에요 가서 확인해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뭐에요? 형식적 소리만 심사한다 그 다음에 5번 지적원 담당기관은 행정부고 등기는 뭐라고? 사법부탁 자 여기세요 자 필요없고 거기 8페이지 보시면 4번에 뭐에요? 4번에 4번에 거기 등기목적 법률의 목적이 포함하지 않는 것에서 4번 토지 소유권의 공시라고 되어있죠?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에서 해요 소유권을 공시하는게 아니라 소유권을 보호하죠 왜 세금 받으려면 소유권을 보호해줘야지 누가 사인과 사인과 다툼이 있죠? 이 사인과 사인과의 다툼이 있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서로 다툼을 하잖아요 서로 다툼을 하면 당연히 뭐에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가바 네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뭐에요? 의라 네 땅이 이만큼이다 이 경계 있죠? 이 경계를 법에서 복원시켜줍니다 경계 복원시켜주고 요만큼의 세금을 거두니까 서로 싸우고 뭐에요? 싸우다 보면 뭐에요? 서로 칼막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호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9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6번 등기 부동산 등기법과 비교할 때 신청주의의 명백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과 비교할 때 신청주의의 명백한 차이점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은 뭐에요? 지적은 직권 직권이고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거기 2번 뭐에요? 소관청에 뭐라고? 직권조사가 직권조사가 답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자 넘기시고 넘기시고 넘기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또 그 얘기죠?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하고 지적공부의 지적공부의 등록 등록필지수와 토지등기부의 등기필지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지적과 등기의 인형으로 오른 것 같아서 이 지적은 뭐라고? 직권등록이고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뭐가 더 많아? 대장이 더 많고 등기부가 잘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장이 뭐에요? 대장은 100%에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등기는 뭐라고? 등기는 100%는 아니다 믿음기 상태로 사로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법이 그렇다 법이 자 이념이 오른 것 같아서 자 자 뭐라고 형식적 뭐에요? 자 거기 8번에 8번에 거기 4 직권등록과 뭐에요? 당사자 뭐라고? 신청 직권으로 등록해놓은 거에요 무조건 대장은 직권등록해 근데 등기는 뭐라고? 당사자가 신청해놓은 것만 받겠다 그래서 아직도 뭐에요? 믿음기 상태로 사로도 사로도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1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에요? 용어에 관한 얘기 한번 보자 용어에 관한 얘기 자 시험 문제가 몇 페이트까지 우리가 20회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후에 안 나오고 있어갖고 올해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 자 기본적인 상관없고 기본적인 상관없고 그러면 자 용어에 대한 옳은 거 그랬는데 신개등록 신개등록 신개등록은 새신자에요 새로 조성된 토지와 자 한 번도 뭐에요?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바다 매립한 토지나 한 번도 대장이 만들지 않는 토지 있죠? 신개등록에서 세상 좋아졌으니까 세금 내고 사라는 거에요 근데 거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 그건 등록 전환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 뭐에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어디로 도지대장 있죠? 도지대장 지적도로 있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등록 전환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목 나오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에요 주된 용도에 따라 구별합니다 항상 뭐라고? 주된 주된 뭐에요?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류합니다 형질이 아니라 용도도 아니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으로 표기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으로 가는게 그게 축적변경이에요 절대 임야도에 들어가면 안돼요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뭐가 지목이 바뀌었거나 자 지목이 변경되거나 그게 뭐에요? 면적이 뭐에요? 증감이 있거나 여하튼간에 뭐에요? 지목변경 뭐에요? 면적 증감 그죠? 지목변경 축적변경 있죠? 지목변경 축적변경 이렇게 뭐에요? 뭐가 변경되면 변경되면 자 항상 뭐에요? 이것은 개인이 뭐에요? 개인이 신청하긴 신청하는데 누가 국가기관이 해줘야 되요 국가기관 그래서 지금 오기 자 일단 3번은 지역도구 근데 4번은 토지표시를 하면 지역공부에 등록된 소재지원 소지자 소지자라면 안되죠? 딱 토지표시상 땅에 대한 표시상은 뭐 뿐이 없어요 소재지법 소재자라면 안되죠? 소유자 지목변경계 자표를 등록하는 걸 말한다 자 뭐가 드나면 안된다고 소유자가 드나면 안되요 일단 그래서 거기에 3번은 뭐에요? 지적도만 들어갔으니까 3번이 맞고 자 당연히 뭐에요? 1번은 뭐에요? 1번은 그건 등록전환이고 2번은 주된 용도지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토지표시를 하게 되면 소유자들 하면 안되고 5번은 지본부여지역을 하게 되면 지본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번호를 부여하는데 가장 뭐에요? 최소 단위가 동리다 동리다 동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뭐라고? 니단 니단 자 이의 준환지역은 섬지역이지 읍면지역이 아니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에요? 수평면상의 널리가 그건 맞고 자 지적 뭐에요? 지적 거기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에는 삼각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있고 뭐에요? 동원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아 이게 지금 아니구나 이거 10번에 지금 10번에 지금 거의 10번하고 11번 제가 밑에를 잘못 읽었군요 10번은 뭐에요? 옳은 걸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은 3번은 옳고 4번은 소유자들아 틀렸고 5번은 뭐에요? 읍면 읍면 있죠? 읍면은 뭐에요? 지본부여적은 동리라 그랬으니까 동리라 그랬죠? 지본부여적은 뭐라고? 동리니까 이거보다 뭐에요? 읍면은 니 보다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의 준환지역은 도서지역이에요 도서 도서 뭐에요? 섬지역이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읍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는 당연히 뭐에요? 옳은 건 3번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뭐에요? 틀린걸 했는데 소관청이라 나오죠? 소관청이라고 나와요 이 소관청이라 나오는데 소관청은 자 지독공부와 부동성조부를 관리하는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총장 특시장 특시장 시장 그 다음에 뭐에요? 군수 뭘 말해요?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나와야지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시군구 왜? 시군구가 아니라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장 군수 있죠? 직책이 들어갑니다 법이 그렇다는 게 자 아까 우리 10번에서 봤지만 자 이 10번에 4번에 나오죠? 거기 토지폐이상은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3번 지본부여지역에는 지본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에요 동리 이에 준한지역은 뭐에요? 읍면이 아니라 있죠? 면적은 우리 수평면상의 넓이죠? 우리 2차지역이니까 자 기준점은 몇가지? 3가지 삼각점 보존쪬 뭐에요? 동원점 3가지가 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뭐에요?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뭐에요? 자 12번이나 뭐에요? 13번이나 뭐에요? 13번이나 거의 뭐 비슷한데 거기 13번 문제를 보면 축적변경 아까 그랬죠? 지적도에서만 한다고 그랬고 연속지역도는 측량을 하지 않으고 줄 쳐보세요 측량을 하지 아니 하고 자 전산에 된 지적도 임화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줄 쳐보세요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측량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틀려요 활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뭐에요? 토지의 지형에 따라가 아니라 용도 지목이라고 그랬고 용도 지목 용도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3번이 그래 틀린 것이고 4번은 경계점은 필지를 구약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써 지적도나 임화도의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높이 좌표 형태를 등록한 점을 말한다 그래서 경계점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읽으려면 지문지형의 핵심 단어가 있죠 경계점은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 자 무슨 형태? 좌표 형태 자 이렇게 좌표 형태를 등록하면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뭘 말한다고? 점을 말한다 물론 경계는 선이에요 경계는 선이고 자 그래서 빨리 읽으려면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그 다음에 토지 등은 당연히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발생하는 자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자 이 문제가 용어 문제가 나온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잘 안 나올 염려가 있는데 한번 용어는 참고로 한번 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거기 14페이지 이제 뭐예요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이죠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토지의 등록은 중요하니까 자 여기 특히 이제 뭐예요 지번, 지모, 경계, 면접, 좌표 물론 거기 1번 있죠 1번 문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것도 잘 꼼꼼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데가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그 6군데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국토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다고 6군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토지에 지번, 지모, 경계, 면접, 좌표를 소재, 지번, 지모, 경계, 면접, 좌표를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적, 제조사 있죠 지적, 제조사 이 제자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칭량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 적부심사 지적, 칭량 아 적부, 제, 심사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 차가 적부심사는 작년에 나왔지만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조기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적부, 제, 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조기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억이 들어가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기억이 들어가는 게 지적공부의 구축 지적 공부의 뭐라고 구축 얘기해요 구축 자 공부의 구축 그 다음에 지적에 대한 뭐예요 지적에 대한 전담 전담 지적에 대한 전담 관리 기구 있죠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해요 기구 기구 자 구축 기구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있죠 전산 자료 이용 지적 전산 뭐예요 전산 자료를 뭐예요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단위 전국 단위가 누가 등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모든 토지의 제자 제조사 제심사 구축 기구 구축 기구 구축 기구 설치 운영 전국 전국 기구 구축 구축 기구 구축 뭐라고 기구 구구 전국 단위 있죠 그렇게 보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같은 문제는 자 1번 같은 문제는 가로는 모두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밑에 이제 기업과 니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을 보면 모든 토지 나오죠 저거도 뭐예요 저거도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왼쪽에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니은에 1번도 니은 1번 그 다음에 3번 니은 5번 니은 모든 토지죠 모든 토지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는 게 5번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모든 토지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러면 거기 등록한다 지적공배 등록한 지번 지번 면접 경계 또는 좌표가 토지 등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뭐예요 결정한다 그죠 자 토지 등이 생기면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받아서 누가 소관청이에요 여튼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모든 토지 앞에는 뭐가 와야 돼 그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2번에 거기 공간정보 구청 및 관리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 조사해서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청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용이라 그러면 틀린다 있죠 자기관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자기관내 토지에 대해서 자 자기관내 토지에 대해서 달라졌는지 이동이 생긴지 현재 상황이 있죠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조사하는 규획을 수립한다 규획을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시험 문제에 이용이라고도 나온다 그랬죠 이용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동 자 이동이다 이용이 아니다 절대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다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없어요 절대 뭐라고 자 시 도지사의 승인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반지 축적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얘기입니다 자 일폐찍하는 설명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안중해요 자 안중해하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이렇게 지번 지목 축소지였는 게 알아 이렇게 지번 지목 뭐라고 축소 지연 뭐라고 축소지연 등기하라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초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지반이 연속적으로 됐어야 되고 등기 여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참고로 자 틀린 건 뭐예요 다음 중 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서 자 일필지는 지번 부여지역 지목 및 소유자의 동의일 필지가 연접 붙어있어야 된다 하나의 지번을 부면 토지의 등록산이에요 왜 토지가 하나 생기면 국가가 세금을 거둘려고 지번을 부해서 등록한 토지가 그게 필지에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면 인종으로 만든 등록산이다 토지의 법률적인 등록산이며 기재의 거래 단위가 된다 그죠 4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위치는 범위를 정하고 인이적이 아니죠 뭐 이게 뭐 필지? 필지는 뭐예요 인이적이 아니라 인이적이 아닌 자연 발생은 땅이 생긴 것이고 필지라는 단어는 법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연 발생이 아니라 뭐라고 인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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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법에서 만든 것이다 넘기세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어디에 4번의 양입지에 관한 설명증 양입지도 뭐예요 시험 문제는 안 한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어요 오래 됐기 때문에 양입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참고로 다음 양입지에 관한 설명증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동일하고 필지가 영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대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가 있고 종된 토지가 뭐라면 대라면 이건 뭐예요 따로 물어보는 게 원칙이에요 독립해서 한 필지 대로 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고 등에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에 되고 초과하면 뭐예요 초과하면 다른 토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종된 용도 토지 자 면적의 330 제곱미터 이내에 해야 한다 330은 뭐예요 초과하면 뭐라고 그건 초과하게 되면 그건 다른 토지다 양입지가 아니에요 다른 토지 자 5번을 갖고 자 여러분 거기 참고로 자 거기 10 자 17페이지에 그 6번 문제 있죠 다음 조건의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1필지로 그러면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 맨 끝에 450은 450이나 330 앞에 안 봤더라도 450과 330은 330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른 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과선의 면적인 3000인데 자 근데 유지 면적이 뭐예요 300이면 10%고 301이면 초과했죠 그것도 다른 토지 2000이 자 2000이 뭐라고 220도 다른 토지 그 소고번은 뭐예요 1000에 100은 딱 뭐예요 그건 딱 이내에요 이내 초과하려면 101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양입지다 양입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되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4만 10대 초과 3 뭐라고 3,4만 뭐예요 3,4만 10대 초과 10대 초과 그래서 330을 330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유지 안 쓰지만 총을 안 쓰지만 330이면 100평 정도 돼요 규모가 크다 그래서 330을 초과한다든가 자 10% 초과한다든가 지목이 되라면 이건 그대로 뭐라고 이건 초과하면은 뭐예요 초과하거나 10% 초과하거나 이게 되면 다른 토지예요 1필지가 아니라는 1필지가 그래서 양입지가 돼야지 1필지니까 그건 초과하는 게 아니라 이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330 이 330을 초과했다는 거 330 이래야 되고 이건 다른 토지예요 자 다른 토지 그 다음에 10% 초과했다 다 다른 토지 단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7번부터 이제 집어넣은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